1. KDA 1. KDA 2. KDA 3. KDA 어 이거 찍어요. 대박. 예. 찍었어요. 아 이 주먹부예요 여러분. 무주 약간 여기 라이언 사원 된 것 같아요. 저 여기로 비직하겠습니다. 어, 아니요. 여기 저희의 소속사예요, 사실은. 저희가 KDA니까. 저희 KDA로 온 거여서 여기 저희는 소속사에 온 거예요. 아, 그렇군요. 대박. 여기 회사예요? 다른 세상이에요. 이거 회사 카페예요? 노래 나와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어, 이거! 어, 어, 대박! 여기 있어요? 우리 여기 있어요? 대박. 다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만화가 다 있어요. 어, 또 저희 노래가 나오는데. 이렇게 좋은 회사 어디 있어요? 뮤직룸. 뮤직룸이 있어요? 왜 게임 회사에 저희 회사도 없는 뮤직룸이 있어요? 와, 이게 뭐야? 어? 여기 이렇게 노래를 듣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장르별로 클래식즈즈, 팝, K-POP 다 있어요. 대박. 오우! 와우! 여기 뭐야? 대박! PC방이래요! 완전 신기해! 여러분! 하이, 가이즈! 오, 하이! 하이! 하이, 쏘연! 하이, 쏘연! 하이! 하이! 다 같이 우리, 다 같이 축하를 하기 위해 모였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모인 게? 랜선으로, 랜선 파티. 오, is that the lights too? 예! 예! 아, 처음 Lyon! LABORNAND analysei 것도 있습니다. 오, 대박. 어? Let's get it! Let's get it! Let's get it! You know I got it like Well, what about you? You know I got it like Well, what about you? Let's get it! You know I got it like You know I got it like Oh, take your soul 우와 너무 멋있어 우와 우와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진짜 너무 멋있어요 진짜 눈물 날 뻔했어요 너무 역대급 뮤비인데요, 이거? 난 진짜 가상의 걸그룹이지만 진짜 팬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물론 참여를 했지만 너무 매력적이게 표현이 잘 돼가지고 캐릭터도 아리가 너무 예뻐졌어요 너무 예뻐졌어요 더 예뻐진 것 같아요 진짜로 보셨겠죠 이미 여러분? 바이크 타는 거 봤어요? 진짜! 진짜 소름 돋았어요 Let's go! 어? 어? 대박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 잘 거야! 제발! 근데 다들 안 하신 안 죽이시네 안 돼! 나 진짜 안 돼! 그만 와! 제발! 그 말였어 잘 leisten 안돼! 아! 아! 팬타킥! 아! 맞았어! 팬타킥! 죽이세요! 죽이세요 여러분! 와 진짜 이거 너무하다 아 이거 진짜 아니다 아직 초보잖아 봐주지 마세요 와 저 어떻게 저기서 다 죽어줄 수 있지 말이 돼 우리 팀 갓성에서 이제 언니한테 안 죽어줘 재밌다 아니 뭔가 또 라이엇에서 하는 게임이 좀 다르네요 너무 재밌는데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언니 잘하셨는데 잘하는데 응원 메시지는 뭐예요 온라인에서 응 우와 정말 이 라이엇 군사의 곳곳을 저희가 구경을 했는데요 그냥 저희는 게임이랑 저희 캐릭터에 대해서 공연에 대해서만 알았지만 새로운 것들을 경험을 해보고 볼 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진짜 재밌었어요 저희 CD도 거기 붙어져있고 저희 노래도 나오고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던 것 같고 이 롤의 세계관이나 이런 자유로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나 했는데 네 또 이런 너무 좋은 합격에서 나온다는 걸 정말 알고서 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즐거웠어요 초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또 지금 신곡이 나왔거든요 저희 KBA의 WORK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뮤비도 많이 많이 봐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알았죠 아 너무 멋있어 네 KBA 그리고 아이들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every time Quem 재밌다 그치? 응 너랑 하니까 재밌는데 재밌어